.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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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화 되고 전체적으로 감싸는 하는게 좋아 액션 1 2 3 3 3 3 4 4 5 5 5 5 6 여기서 이렇게 싹 매력하다가 세 번째 게 나오면 되겠지 5 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뭔가 이렇게 사라지는 이렇게 넘어가면 사라지는 이런 식으로 난이형 아니지? 네 음 음 오 이걸 바꾸면 여기 바꾸고 바뀌는 건가? 아뇨. 이거는 안 바뀌고 이 사진이랑 여기. 여기 내용이. 이걸 잘 잡아야 돼. 비즈니스 인트로락션. 그리고 비즈니스 인트로. 이거는 피자 넣고. 그다음에 이거는. 위시로 일단 줄여놓자 이건데 이것도 임시로 줄여놓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미지도 바뀌는 거잖아. 이렇게 사로잡을 것이지. 이렇게 사로잡을 것이지. 쉽게 가자 쉽게 쉽게 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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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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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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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1차.